네, 이번에 소개해드리기 타는 에피폰 세미할로 카지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내추럴 피니쉬 모델이고요. 이게 색깔이 여러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친구는 내추럴 피니쉬라 나뭇결이 이런 식으로 시스로 보이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카지노의 특징은 335처럼 얇은 바디 특징을 가지고 있고 335보다는 무게는 좀 가볍네요. 이게 지금 P90, P90, 싱글 픽업인데 헌벌크형으로 수박 픽업이라고 해서 P90, P90, 싱글 픽업이 달려있는 모델이라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을 열 수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3-3 스티치에 여기는 2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카지노가 40년인가 몇 년대부터 50년대만 그때부터 나온 거를 그대로 아주 리액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외관상이나 사운드, 스펙상으로는 가성비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타 같습니다. 뒷면으로 볼키는 마찬가지로 메이플, 이게 두피스인가요? 원피스인가요? 오, 이야, 장난이 아니네요. 아무튼 마거니, 네, 네. 이게 로즈우드에 블록인넷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 아주 뭐, 3-4번이 약간 좀 무거운 반면에 조금 가볍고 아주 부드러운 톤을 찾으면 되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아무튼, 카지노, 내추럴 피니쉬 모델이었습니다.